푸지효초 시작부터 기침이 그냥 요즘에 오늘 핫하고 유명하다고 하는 푸지효초 저거 샀구요 쿠팡으로 시켰어요 기름기가 잘 안났는데 조금 빨리 왔어요 이틀 정도 걸렸구요 무독성 소재 송아눈의 허벅용 전기구동 자동샤옥이 부드러운 표현 이렇게 막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전하게 AA 사이즈를 넣으라고 써있어요 좀 작은 거 근데 또 나가네 드라이버를 잘 못 보는 사람인데 난 큰안나다 망했어 좋아하셔 좋아하셔 좋아래 수아샤 계속 몰이 잘 어울리나요 좀 즐거웠구나 푸지였죠 근데 왜 푸지인지 몰라요 캐릭터 이름이 푸지인가? 물이 나오는 욕조 뭐 반낭감이 더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거만큼 괜찮고 예쁘게 나온게 없었고 이거 제품이 좀 비싸고 귀여운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귀여운걸 샀다만 샀게 됐구요 아까 샤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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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여긴 여기겠죠? 아닌가? 이건가? 이건가? 안 되겠다. 아까 그 그림을 봐야 돼. 상자 버리지 마세요. 어딨는지 알게 알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가 맞네요. 아 샤워기 고정대구나. 여기가 샤워기인 것 같거든요. 이건가봐요. 여기다가 끼워주고 제대로 끼워줘야 우린 안 되새지 않나요? 콩나물 대가지가 머리라고 해야돼. 여긴 양옆이니까 여기다 끼워주는 건가봐요. 그쵸? 고정대. 안 빠지게 잘 고정을 해줬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고정이 돼? 반대인가? 아 죄송해요. 반대로 끼우는 거네. 여기 구멍이 외나 두 개나 있더니 여기다 끼우고 잘 들어가게 하고 딱 맞춰서 끼우는 건가? 이게 이렇게인가봐요. 그래서 고정해서 잘 끼워준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고정대까지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귀엽다. 그리고 여기는 올라오는 게 여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머리카락 제가 오늘 그날이라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텐션이죠. 세상 텐션이야. 이거 어떻게 넣는 거야? 그래서 됐다. 들어간다. 딱 끼워주면 여기 이제 온몸표가 있죠? 펼치로. 이때 건전지로 여야 되니까 또 나사 이거 또! 또! 난 나박을 제일 싫어. 제가 이거 그냥 성질이 나서 닭살을 입어버렸습니다. 난 나사는 잘 못뿌린다는 중 하나라 짜증이 나요. 나사 풀 때마다 그래서 그냥 아 이거 다치기만 하면 될지 이거 쇠장날뻔을 그냥 부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물로 안 들어가겠죠 그래도? 막아놨으니까 그나마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한데 어차피 뒤집어 쓸 거 아니니까 문하면 너무 귀찮아서 어쨌든 아해안이, 저 세 개 제가 이거~~ 하다가 구경 안해 pedpla 안겨 안겨 세분도 그렇다보는데 아해안이 Любve 이건가? 아해안이 그리고 reseined 제가 산거에요. 눈에 안 들어야지. 3개니까. 그냥 플러스를 많이 써요. 플러스. 플러스. 건전지는 어차피 많이 쓰니까 상관없는데. 마사가 되고 일단. 조금 막아주고. 사용했던 준비는 됐고. 여기 부분에. 좀 뒤집어서 그런거고. 고정중.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잘 빠져. 고정이 잘 안되나봐요. 뒤집어서 볼까. 네. 물은 어떻게. 물을 넣어볼까요. 자동으로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야농나네요. 큐식이 없죠. 물은 어떻게 지어요. 육주에 물을 채워놓을때는. 육주 중앙에 있는 배수구의 문을 맞춰놓으세요. 육주에. 여기다 물을 채우는건가봐요. 반남방에 물 들어가도 되나? 고장나는거 아닐까 걱정은 되는데. 흉물에 넣어볼께요. 무식하게 생소폰들고 아 근데 잘 맞춰서 맞춰서 잘 맞춰서 근데 얼만큼 채워야 되는지 모르잖아 적당량만 넣어라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네 뚜껑 닫는다 뚜껑 닫는다 뚜껑 닫는다 여기다 뚜껑 닫는다 여기다 뚜껑 닫는다 이렇게 고장이 잘 안되게 만들었나 보구나 눈에 눌맞으면 물이 안나오는데 눌버들 나 눈으로 써 물만 흐르고 눌버들 나 눈으로 써 물만 흐르고 지금 물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어딘가 잘못됐는데 물 버리고 와야겠어 어떤 물이야? 텀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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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나겠는데 이러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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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망했어 내가 여기다 넣는건가 봐요 찾아봐봐요 알고보니까 여기다 넣는게 아니고 불어날 뻔했어 여기다 넣는건가봐요 여기다가 조로록 이게 왜 나오겠지 여기있는 물을 빨아들어서 못 나오는건가봐 내가 몰라서 봐봐 온 버튼을 내가 누른거 같은데 왜 안되지 고장난거 잘못 갖다주셨나 망했는데요 망했는데 제대로 컨텐츠로 망했는데 많이 안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물 넣어볼까 필리크림 아닌데 물이 안나올까 제대로 콧구멍 에이 건전지를 잘못 넣었나 건전지 상태를 다시 보고 안되면 선불처리를 해야지 선불처리 시험해보니 건전지에 잘못 나온거였다 아 애가 아까운 몸만 갖다 버리고 애가 아까운 몸만 갖다 버리고 애가 아까운 몸만 갖다 버리고 애가 아까운 몸만 갖다 버려야되는거 그냥 선불로 실었다 생각하고 그리고 물이 위로 올라오는거 보이시죠 신기해 아 너무 많이 봤어 애가 작동하면 시끄러웠는데 어떡해 신수해 신녀자 넘칠거같아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무한동력인가 이거 샤워지로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물에 넘칠까봐 무척되는데 샤워지 호스나 알코지 호스나 그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손을 실을수도 있다고 너무 이쁘다 리옥에서 산책한 장난감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됐어 만족한 장난감이었어 아이고 리그란분 진짜 힘든다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장난감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애기들 하는 장난감이 뭐가 있을까요 시길 만한게 없을까 나뭇노래 시켜볼까요 나뭇노래 시켜볼까요 난리 났네 에라도 시켜볼까요 너무 지저분한데 아니요 난 나뭇노래 여기다 넣으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것 같고 이렇게 넘쳐가지고 난장판이 될 것 같고 게라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조명을 넣어볼까 얘는 전기제품이라고 넣으면 안되요 귀엽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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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